자 짜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짜루를 이렇게 맛있게 간단하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야구르트 5개짜리를 얼려줍니다 냉장고에 3시간 정도 얼리면 되겠죠 나도 볼거에요 간단한 요리 간단한 간식 요리라고 하기도 부끄러운것 자 야구르트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살얼음 얼었을때 이렇게 쭉 짜주는겁니다 아 먹기마 알았어 야 씻어줘 니가 씻고 와 빨리 아빠 씻어준다며 주영아 내가 할게 나 한개 남겨놔 나도 좋아줄거야 한개 남기네 부풀었어 그리고 먹지마 먹기만 해봐라 예예 터졌어 터졌어 너무 부풀어갔어 너무 부풀었는데 자 자주는 깍둑썰기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야구르트가 똥을 싸고 있네요 야구르트가 똥을 싸고 있네요 봐봐 야구르트가 터졌어 터진게 아니라 녹았다가 아니 얼렸다가 녹으면서 내부가 팽창하는거야 먹지마 안 먹는다고요 아가씨 너무 깡깡얼어서 괜찮아 난 힘이 너무 세 봐봐 여기 여기 들어갔잖아 주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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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치지 않게 주영아 주영아 아 다 멈치잖아 엉망이 되고 있죠 지금 너 지금 하지마 이준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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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엄마가 할게 엄마가 할게 자 개판이 됐지만 맛은 최고입니다 어때 어때 맛을 평가해 봐 맛이 없으면 이상하지 맛이 어떠냐고 음 맛있어 맛있어? 맛없으면 이상한거야 어떤 맛이야? 음 요구르트 맛 요구르트 맛 요구르트 맛 요구르트 맛 요구르트 맛 맛나? 음 맛있어 자조맛은 거의 천맛은 나고 맛있는 표정 한번 해봐 그게 뭐야 맛있는 표정 한번 난 모르게 그냥 맛있어 틴 liberals 안녕 judgement Dire cases 노게 pow 화